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어명댄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우리 새로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그 시작선에 우리 똑같이 서 있는데요. 자, 우리 과학탐구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강의는 개념을 완성하는 개념 완성 강의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2 수능을 위한 우리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어떻게 따라오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 수능 지구학에서 만점을 받기 위한 가장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그 개념 완성 강의를 가장 나에게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개념 완성 강의 진행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 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참고로 선생님은 지구과학을 전공한 사람이기도 하고 지구과학뿐만 아니라 지구과학 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구과학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을 가장 잘 학습을 해서 그 평가원의 눈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원에서 효율적으로 만점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걸 공부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지구과학을 가르쳐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능 지구과학에서는요. 우리 시장에 있는 어떤 지구과학 선생님들보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평가원의 눈높이에 맞는 지구과학 수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대학원 지구과학경과학부를 졸업을 했고 현재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과학 대표 강사로 있으면서 지금 교육특구라고 불리는 대치동과 분당 목동 학원에서 단과에서 수많은 수강생들과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제가 만나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현장에서 진행하는 수업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최고의 수능 지구과학 수업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 지구과학원이라고 하는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과목의 계략적인 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구과학원은 사실은 과목이 대기, 해양, 지질, 천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질적인 4개의 과목으로 과목이 묶여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기후 파트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지구과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지질 파트, 대기 파트, 해양 파트 물론 대기하고 해양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같이 통합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천체 파트 이 분야의 각 파트들이 독립적으로 내용이 나오고 독립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중단원들만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잘 정리를 하면은 수능 지구과학원에서 효율적으로 만점을 얻을 수 있고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또 내용의 난이도가 아주 높진 않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드린 내용을 보면은 딱 수능 지구과학 수준에 맞는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딱 수능 지구과학원에 나오는 내용만큼만 공부를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내는 바운더리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맞는 내용을 수업시간에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크게 지구과학원은 대단으로 따지면은 우리 고체 지구 파트의 지각변동이나 아니면은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는 파트인데 이 부분이 약간 좀 암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권에 변동하면은 지구 표면에서 대륙의 이동과 그 대륙 이동에 힘을 일으키는 대륙 이동의 과정들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역사는 과거 지구가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지구의 역사가 어디에 남아 있으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서 결국은 우리 지구가 처음 생성됐을 때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공부하는 상황인데 여기가 좀 약간 암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앞부분이 여러분들이 살짝 좀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재미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재미없는 내용을 재미있게 만드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수능 지구과학원을 공부하는 목적은 딱 하나죠. 우리의 목적은 뭐죠? 수능 지구과학원에서 내가 원하는 점수 맞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점수가 몇 점이야? 그냥 50점이 돼. 그냥 50점 맞는 거야. 수능 지구과학원을 공부하면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수능에서 정말 공부를 해도 재미있다고 느끼는 거 딱 하나예요.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한 만큼 점수가 나오고 만점이 나와가지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학과 과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거. 거기서 이제 재미를 얻는 겁니다. 물론 내용의 재미도 있죠. 내용의 재미도 있어서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공부를 하도록 수업시간에 해드릴 겁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거. 여러분들의 점수를 나오게 하는 공부를 여러분들 수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만큼 처음 공부를 할 때 그냥 너무 난잡하게 내용을 퍼뜨리지 않고 평가원에서 꼭 출제하는 내용들 위주로 탁탁탁탁 정리하고 암기가 돼 있으면 여기만큼 점수가 쉽게 나오는 단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념 완성 처음 시작하는 강의니까 얘기하겠지만 우리 언빌리벌 강의에서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구과학원을 그냥 수업만 따라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구과학원이 각인되고 새겨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암기해야 되는 수고는 좀 가져야 된다는 각오는 하셔야 돼요. 이제 지구과학원에 대해서 약간 지구과학원이 암기과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구과학원은 암기과목이 맞습니다. 지구과학원 암기과목 맞아요. 하지만 지구과학뿐만 아니라 수능과탐과목 그리고 모든 국영수, 국사까지 포함을 해서 수능시험을 보기 위해서 암기가 필요하지 않은 과목은 없어요. 이걸 암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약간 거부감도 일으키고 약간 알레르기도 일으키고 나 암기 싫은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건 수능 지구과학원에서 20문제를 정확하게 풀어 재키는 거야. 정확한 답을 찾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개념과 자료해석 내용이야. 그럼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을 내 머릿속에 저장하는 거 그걸 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말로 바꾸면 암기고요. 좀 약간 있는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개념을 내 머릿속에 저장해 놓는 거야.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암기라고 하는 거는 혹은 개념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건 그것만 있으면 한 문제 쉽게 맞추고 그 한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수능 만점이 되고 그 수능 만점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대학이 바뀌고 그리고 나의 향후 삶이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그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기하고 해양 파트에서는 앞쪽 파트에서는 이제 대기 파트의 날씨의 변화와 일기도 해석 태풍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 대기의 순환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해수의 표충순환이 생기는 것까지 그 대기하고 해양의 변화를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는 이제 대기대 순환 그 다음에 해류의 표충순환 그리고 여러 가지 해수의 성질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하고 복사평양 복사평양 지구온난화와 같은 약간 기후 파트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자료해석 문제들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일기도 해석이라든가 태풍도 태풍의 구조해석 기후변화의 외적 원인 해석하는 거 복사평양 자료해석하는 거 주로 자료해석 문제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천체 파트로 가면은 천체 파트가 예전 지구학에서는 약간 관측과 관련된 입체적인 내용들이 우리 지구학원에 들어왔었다고 하면은 그런 내용들이 좀 빠지면서요. 앞쪽에서는 주로 이제 배우게 되는 게 외계인을 찾아보자고 하는 거야. 약간 뜬금없어 보이겠지만 외계인을 찾아보자고 하는 게 전반부의 파트예요. 즉 외계 생명체를 찾는 건데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면은 외계 생명체가 살만한 외계 행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 외계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외계 행성이 중심별 주위를 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중심별의 별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고 별 주변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 외계 행성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 생명 가능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 가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는 좀 스케일을 좀 큰 걸 다뤄요. 다른 과목처럼 이제 아주 그냥 작은 것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주의 생성, 빅뱅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현재 우주는 어떻게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외분하고 우주의 팽창 그리고 빅뱅부터 시작을 해서 우주의 미래까지 우주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마지막에 다뤄보면은 지구학원 전체 내용이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지구학원에서 제일 먼저 좀 다뤄줘야 될 내용인데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의 올해 강의는 커리큘럼 가이드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지만은 선생님 강의는 선생님이 엄선생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강의는 전부 다 엄시리즈로 돼 있는데 일단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일단 지구학원 수능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내가 개념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거기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개념 강의를 해드리는 언빌리버블 개념 강의가 그 첫 시작이고요. 그리고 나서 평가원의 눈으로 평가원이 지금까지 어떤 개념들을 출제했는지 기출문제를 주제로 보는 엄청난 기출득강의 그 두 번째 과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개념들을 문제에 적용하는 놀라운 문제풀이 적용 그래서 어메이징 실전 문제풀이가 그 세 번째 우리의 적용 단계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실전 수능 20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실전 수능과 똑같은 엄샷, 엄킬 개념 하나로 수능 하나를 아주 그냥 죽여버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 만점을 완전히 적중시킨다는 의미로 엄샷, 엄킬 모의고사가 그 마지막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중에 언빌리버블 개념 강의 선생님의 개념 강의가 어떤지는 여러분들 시중에는 커뮤니티나 아니면 선생님 게시판에 수강 후기나 와서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지구학 1 개념에서는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의 평이 아니고요. 우리 학생들이 저의 강의를 듣고 저한테 평가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지구과학을 지구학답게 기초를 가장 정확하게 쌓아줄 수 있는 그 강의를 해주는 선생님이 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지구학을 한 번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까먹고 또 까먹고 공부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고요. 두 번의 개념은 없이 한 번의 강의로 개념을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 계속 적용시키는 그 과정 커리큘럼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비록 기본 개념 강의이긴 하지만 기본 개념만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크게 선생님은 세 가지로 중점을 잡고 있는데 첫 번째, 기본 개념을 일단 정립을 하고 그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은 문제풀이해야 되는데 문제풀이도 기초적인 문제에서 심화까지 같이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수능에서 나오는 실전 자료에서까지 같이 한 방에 여기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그리고 개념부터 문제풀의 적용까지 이 기본 개념 강의에서 기본적으로 수능의 모든 것들을 한 방에 정리하는 올인원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강의입니다. 이 기본 개념 강의를 토대로 해가지고 뒤에 기출 특강이나 문제풀이나 아니면 엄샤럼킬, 그 다음에 나중에 엄펙트 파이널까지 쭉 진행이 됐을 때 그 뒤쪽에 있는 강의들이 전부 다 이 기본 개념 강의들의 기초 삼아서 이것만 튼튼하게 뿌리를 받고 있으면 뒤에 지구강만큼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문제풀이 부담이 없는 과목이 없어요. 그럼 문제풀이 여러분들 다른 과목 선택한 학생들이 한 단어 문제풀 때 한 시간 걸 때 우리 지구학은 한 30분에서 20분이면 다 풀 수 있단 말이야. 개념만 제대로 잡히면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물론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수업을 해드려야 되죠. 좋은 수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그만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들을 받아 먹을 준비가 돼 있고 그걸 여러분들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노력을 여러분들이 같이 계속 같이 할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릴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강의에 저는 반복을 반복 반복해서 여러분의 반복을 똑같은 개념도 반복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 그게 나의 것이 될 때까지 좀 따라와 주세요. 자 그래서 크게 강의 구성은요. 언빌리벌 개념 완성 강의는 크게 두 가지 버전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버전은 일단 스튜디오 버전으로 현장에서 진행하는 강의 말고요. 선생님이 지금 연구실에 있는 선생님 스튜디오에서 선생님이 별도로 연출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연출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강의 업로드는 선생님이 아마 매주 월요일날 강의를 찍어가지고 화요일날 아마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2월달 안에 여러분들 개념 강의를 완강하는 걸 목표로 부지런히 강의 찍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효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여러분들 시각적인 효과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세한 개념 설명하고 그리고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 풀이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 풀을 기본 개념부터 수능 자료에서 그리고 개념 OX 테스트 그 다음에 빈칸 개념 그리고 개념 확인 문제 그리고 실전 적용 문제 심화 문제까지 이 스튜디오 버전에서 모두 수업 시간에 다뤄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단과에서 현장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현장에서 현장감을 느끼면서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 약간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 내가 이 강의를 엄영대 선생님의 단과 수업을 듣는 학생들하고 똑같이 딱 10주 커리큘럼이거든요. 단과에서는 개념 완성 강의가 그 10주 동안에 매 시간에 내가 마치 학원에 나가는 수업을 듣는 것처럼 이 강의를 완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매 주에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현장 강의가 3시간 반 동안 진행을 해서 3강씩 올라가는데 선생님이 이 강의 찍는 촬영하는 그 날짜에 업로드 내리는 날짜에 맞춰가지고요. 나는 예를 들어서 화요일은 엄영대 선생님의 단과 수업을 듣는 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컴퓨터를 틀어놓고 거기가 강의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따라오세요. 따라오시고 여러분들 학원은 수업을 들으면 안 갈 수는 없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수업은 들으셔야 되죠. 그래서 현장 강의의 생생함과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내가 이 강의를 끝내고 싶다고 하면 이 현장 버전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현장 버전은 올해는 이제 1월 초부터 이제 현장에 진행이 돼서요. 현장 버전 강의도 월요일날 현장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촬영을 해서 화요일날 업로드가 될 겁니다. 총 10주 동안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이건 이제 현장에서 진행하는 강의다 보니까 현장에서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문제풀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모든 문제를 현장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하지만 이 현장 강의에도 스튜디오 버전에서 촬영하는 문제풀이 부분을 같이 현장 강의하고 엮어가지고 선생님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는 선생님이 다 풀어드려서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 교재 구성을 보면 교재는 일단 두 권이 나갈 거예요.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본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강의 필기를 손필기로 만드는 영대 노트가 있거든요. 본교재하고 영대 노트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교재 구성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들 기본적인 개념들도 그냥 무조건 난잡하게 풀어서 써있는 그런 필요 없는 것까지 다 적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정말 수능에 최적화된 개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야만 하는 개념 그리고 이건 꼭 해야 되는 개념 그리고 이게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는 그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꼭 해야만 하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가장 효율성 있게 교재 개념을 잡았고 그리고 이게 주제별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은 형태로 개념 구성을 잡았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 개념은 정말 평가원이 자료 해석으로 매우 출제하기 좋아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실전 수능 자료 해석으로 그 중간중간에 채워가지고 개념만 쭉 공부하다 직위 올 때 실전 수능 자료 해석 한번 해보고 개념을 쭉 가다가 약간 직위 올 때 실전 수능 자료 해석을 한번 해보고 개념 안에서도 개념과 약간 문제가 콜라보가 되도록 교재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앞에 공부했던 내용들 빈칸 개념들 용어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빈칸 개념 채우기가 있는데 이 빈칸 개념 채우기도 단순한 그냥 빈칸 채우기가 아니고 평가원에서 지금까지 출제가 됐던 지문들을 철저하게 이용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빈칸 개념 채우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자료 해석에 관련된 OX는 문제를 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평가원에서 개념만 가지고 OX를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물어보는 OX 지문들을 또 반복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단원에 그 필수적인 개념 확인 문제가 있고 그 뒤에 약간 난이도가 있는 실력 확인에 그리고 고난도 문제들을 이 기본 개념 강의에서도 이 단원 안에서 평가원이 좀 많이 냈던 고난도 심화 문제를 한두 문제씩 여러분들 같이 좀 풀어보던 그런 과정을 겪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한 번 수중 자료 해석에서 한 번 빈칸 개념 채우기에서 한 번 OX에서 한 번 개념 확인에서 한 번 그리고 실력 향상에서 한 번 이렇게 한 단원 안에서도 여러 번 반복을 해가지고 이 내용이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 같이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거예요. 실제로 교재 구성을 보면 기본 개념 부분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본 내용과 그리고 오른쪽 날개는 심화 부분 같은 경우에 약간 중요도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평가원에서 가끔 한 번씩 짱돌같이 내는 경우가 있는 내용들까지 같이 날개 부분을 좀 넣어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중간중간에 얘기했던 실전 수능 자료 해석 자료들 넣고 그 자료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료 해석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이것도 반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빈칸 개념 채우기를 통해서 이 단원에서 중요한 용어들 익숙한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개념들만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OX 문제들 또 반복을 해가지고 이것도 두 번을 반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개념 확인 문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고 그래서 앞에 나왔던 실전 수능 자료 해석이나 빈칸 개념 테스트 그리고 OX 문제 개념 확인 문제 그리고 실력 향상 문제 풀이까지 이 모든 것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정리해 드릴 겁니다. 뭐 개념 확인은 OX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스스로가 그냥 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완벽하게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다뤄 드릴 테니까 그냥 좀 따라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교지로 영대 노트가 나가는데요. 이 영대 노트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실제로 진행했던 내용을요. 선생님 수업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저희 조교가 저희 가장 뛰어난 조교가 선생님 수업에 맞게 바로 이제 필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거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교재에 다 있어요. 선생님 강의는 교재하고 완전히 100%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 걸로 구성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 내용을 따로 필기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수업 듣다가 좀 약간 가끔 좀 놓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은 선생님이 영대 노트를 보면서 여러분들 따라오시면은 정말 단 하나도 선생님 수업에서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선생님 강의를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목표는 이런 언빌리벌 개념완성 강의를 통해서 지구학은 영대처럼 그리고 여러분들도 영대처럼 그렇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선생님이 감히 대한민국에서 지구학을 제일 잘한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보다 지구학을 훨씬 더 잘 아시고 많이 아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수능 지구학을 만점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입장에 있는 제가 감히 수능 지구학에서는 가장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지구학원 만점의 길로 이끌어드릴 수 있는 선생님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개념완성의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하는 것만 충실히 따라오면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구학을 제일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적어도 저만큼만 수능 지구학에 대해서 알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원이 문제를 내더라도 완벽하게 만점을 맞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2022 2022 수능도요 믿고 듣는 어명대와 함께 정말 믿을 수 없는 언빌버블한 개념완성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년 수능 끝나고 나서 선생님 덕분에 정말 수능 만점 받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 한마디만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하고 1년 같이 고생한 저도 그 고생이 정말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수능의 시작입니다. 1년의 시작인데 항상 이 개념 OT 강의 진행할 때 선생님이 하는 얘기인데 기존에 이제 이전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는 잊어버리세요. 앞으로 이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리고 출발선에 지금 전부 다 똑같이 서가지고 출발 시나리오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출발점에서 출발하는 시간은 똑같을 겁니다.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수능이 끝난 그날 우리들의 위치는 좀 다 달라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저랑 같이 강의를 진행한 우리 홍영대 선생님의 제자들은 그 도착순상에 가장 먼저 수능 만점의 길에 도착했을 일이라고 분명히 자신합니다. 그러면은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좋은 강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